친절한 경제씨 월요일의 고정코너죠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민생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저는 늘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분들 방역지원금 마지막 탈락했는데 아직도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 안내가 안 됐습니다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면 7월 말에 억울한 탈락자들이 다수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 신청은 받아줘야 될 거잖아요 아직까지 8월 8일에는 아직까지도 이 신청 절차가 안내가 안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혹시 문의를 해보셨나요 계속 문의했죠 이렇게 늦어지냐 뭐라고 합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심각한 아마추어저이냐면요 50만 60만 명 이렇게 확인직입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탈락하면 이 신청을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왜 탈락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돈 문제인데요 예견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500만 명께 10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가 370만 명에게 600만 원 공약 후퇴했으면 130만 명이 탈락한다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확인직입 신청이라든지 이 신청이 몰릴 거다 그러면 콜센터도 미리 준비 좀 해놓고 이 신청도 미리 해놨어야죠 아직까지 이 신청 절차는 마련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온라인 청원은 폐지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온라인에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고 용산에서요 작지만 앉은 걸 tv 등등에 나가서 호소 얼굴한 탈락자들 구절 호소하는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면 삼각지 맞습니다 건너편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긴 공간도 굉장히 좁고 또 거기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그래도 근처에 가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언론에 또 언론 보도 한두 개라도 나오는 것으로 호소를 드리고요 이형 장관님한테 면담 요청도 드렸는데 면담 요청이 지금 거절되고 그래서 면담을 해달라 시정해달라고 이제 보낼 게 팩스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 팩스를 보냈더니 팩스 이렇게 많이 보내면 업무방해다라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주권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의신청 절차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 주고 억울한 탈락자를 최대한 구조하겠다는 방침이 나와야 된다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국민이 너무 많으면 일일이 장관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장관이 국민만 만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관을 대신해서 부처의 입장을 가지고 만나거나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면담도 안 되는데 계속 하소연한 팩스를 보내니까 업무방해다라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가 너무너무 속삭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국정지주율이 24% 떨어지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예전에 즐겨 이용했던 온라인 청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태도들도 저는 많은 악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답답하니까 내 목소리 들어달라는 건데 그럴 때 들어주는 것도 실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요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민원이 안 받아줘도 그래도 정부에서 듣기라도 했다라는 게 참 다르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계속해서 좀 서민 중산층들 살려달라고 여기서 해서 하소연이 엄청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는 빠져있지만 온라인 제안으로 올라간 걸 보니까요 첫 번째가 느닷없이 대응마트 의무협 폐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 이미 상당히 적응되어 있는 거 이것도 보수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던 것을 갑자기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가 50만 표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왔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더기 투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표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취소했어요 아니 아니 결과는 안 알려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1등이라고 발표해놓고 중소상공인들이나 경제민주화단체들이 항의하니까 알고 봤더니 중복 투표가 있었다 어뷰징이 있었다는 건 예를 들면 한 사람이나 한 구리 봐서 여러 번 투표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이라는 결과를 또 취소했어요 얼마나 어수선하네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기서 대응마트 의무협이 지금 국정과제에서 급한 거냐 갑자기 1등이다 제안이 많이 되었다 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실제 1등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그때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또 시인하고 철회를 한 겁니다 아니 대응마트 의무협업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그거는 대응마트 노동자들이나 또 주변의 중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숨통이다 하고 그걸 없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경제민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데 마트 노동자들도 그렇군요 마트 노동자들도 벌써 기저학이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쉴 수 있고 주말에 그래도 가끔이라도 한 번 쉬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의무협할 때 그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상생이나 경제민주단을 뒤로 돌리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 소비자들 중에 일부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벌이부라든지 저녁내기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보기가 불편했다 마트 가기 그런 불만이 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 제도가 널리 알려졌고 정착도 했어요 10년이 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설령 논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논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국정 지금 급한 국정을 하고 그렇죠 갑자기 그게 우선순위로 발표가 되고 투표까지 했는데 투표 결과가 조작돼서 처리하는 유통 대기업은 매출을 늘리려고 원하겠지만 시민들의 이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마트 하나만 1조 원의 매출이 늘어난다는데 1년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이마트 멸공놀이 하셨던 정용진 회장한테 보은해 주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아냥까지 풍작까지 나왔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상한 곳에 후원금 500만 원을 냈다는 극우단체의 후원금을 냈죠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은 무슨 야당의 잘못을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극우 유튜브에 또 출연해 가지고도 그것도 구설수 올라왔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서민 중산층이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시민 공익단체들이나 서민이나 사격 약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극우 인사들이나 무속인사나 비서인사들로 집무실을 채우고 그 사람들 만나면 민생대책이 되려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대형마트 의무협 폐지 다음으로 제한된 게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물가대책으로 독일 정부가 했던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독일에서만 지금 2100만 명이 새로 가입했다는데 9유로 티켓 한 달에 12000원짜리 티켓을 발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자안으로 국민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정부에서 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또 이것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또 입장이 철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은 표현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어수선하네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방금 전에 아마 국민의힘당 청년대변인도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인정하고 가신 것 같던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요 아니 전혀 시급하지 않는 대형마트 의무협을 의제로 갑자기 던져놓고 만 5세 치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혼선 속에서 누가 막 사퇴하고 심지어는 투표구로 조작됐다고 처리하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물가대책으로서의 대중교통비 지원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게 확인도 됐는데 제안했다는 게 갑자기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처음에는 검토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럼 다른 나라는 다시 한 물가대책을 뭘 세우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추석 물가 비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국민 여러분 걱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물농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7월달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만 6.3%가 올랐고 그냥 생활 물가 지수는 8% 올랐는데 체감은 10에서 20%로 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르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식용유라든지 야채라든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값도 오르고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한 10에서 20%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나라고 하는 미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 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중산층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소득이 손해본 거나 다름없으니까 저소득층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고소득층도 일부 주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OECD에서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질 임금율로 오히려 2%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월초에 5% 안팎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 봐야 물가인상률이 지금 7% 8%이 아니라 되니까 앉아서 손해보는 거죠 앉아서 손해보니까 OECD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임금이 오히려 2%가 깎였다 내년에 이대로 가서 지금 8월달 9월달 물가인상률 발표되면 이제 7% 8%까지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체감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지만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본주의 종주국 무기나 프랑스에서도 아동수당도 인상해 주고 그다음에 인플레 수당을 해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보니까 1인당 130만을 지급하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 올해까지겠죠 매달 주는 건 아니죠? 아니 매달 130만 매달이요? 아니 매달이 아니라 이번에 한 번은 130만 왜냐하면 그걸로 어쨌든 인플레 국면인 지금 7, 8, 9, 10 이때를 버텨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구나 전쟁이 진정세가 되고 또는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래서 물가가 일부 잡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130만 14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연대기금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구매력 보호법이라고 이름부터가 구매력 보호법이에요 그래야 시장도 돌아가고 내 선순환이 되니까 해보자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저는 독일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경련 회장이나 경총 회장 같은 분이 독일 정부는 대중교통 9.15 패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인상 아동수당 인상 같았는데 그 발표하는 자리에 노동조합 총연명의 대표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자본가 상자를 대표하는 경총 정경련 대표 같은 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번 인플레는 임금 인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코로나19라든지 러시아 코로나 전쟁 같은 공급망의 문제로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는 폭등해서 노동자들이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 그분들이 구매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위험해지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사용자 대표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줘요 듣기에는 상식적인 발언인데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네요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정경련 경총 이런 데서 발표한 게 뭡니까 최잼금 임금까지 월급까지 다 해봐야 190만 원 그것도 많아서 150만 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물가는 다 오르는데 그래서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받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자본가 사용자 총연합 회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이 올라가지고 인플레가 생긴 거면 임금 인상을 자제를 요청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백히 원인은 공급망의 과행인데 임금이 늘어났다는 건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거라는 건 인플레가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물가 인상세일 텐데 그런데 거기다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노동자들이 아예 지갑을 닦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결국 독일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민들이 안 사주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어디서 매출을 올리고 이미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조사했어요 최근에 이것도 어떤 조사기가 나왔냐 3분의 1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이 나왔어요 코로나19가 겨우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코로나19가 다시 창고라죠 그렇죠 지금 확산되죠 두 번째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온자재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나 항목보다 뭐 때문에 폐본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때문에 어렵냐고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온자재 급등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들 답을 제가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조사기가 있었으니까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 지금 다시 경기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할 거 살 걸 다시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인플레이 공포 때문에 임금은 그대로니까 자구책 각자 도생 현 정부의 대책이 무대책 속수무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 도생으로 지갑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갑자기 코로나19에 찾아왔던 손님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손님들이 다시 올해가 하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레이 수당이든 제가 계속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생필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다시 갈 거 아닙니까 물론 물가는 급등해서 부담스럽지만은 거기에 쿠폰이 붙어 있더라 5천 원이 할인되어 있고 추석용 쿠폰 그래서 한 달 내에만 쓸 수 있고 그러면 누구나 쓰죠 안 쓰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애청자들께서 이번 주말에 마트 가니까 붙어 있던데 할 거예요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시장 탐사 전에 갔다 왔거든요 2천 원 3천 원 붙어 있던데 1인당 만 원 한 달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작잖아요 전체 회사는 1,100억 원이니까 1인당 만 원이면 1,100만 국민이 선착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다가오는데 우리 5,200만 국민 모두 명절이잖아요 1,100만 명만 만 원 좀 받고 끝내면 이 물가 급등 사태의 고통이 풀리겠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1인당 130만 원도 주는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메인주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거기는 정책 결정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프랑스는 구매력 보호법도 통과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하니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건 말고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가 보자는 거고요 서민중산층이라도 그러니까 전국민 지원이 어렵다면 서민중산층을 타켓팅해서라도 수당을 지원하는데 수당 때문에 혹시 불의 우려가 있다면 할인 쿠폰을 제대로 발행하면 돼요 서민중산층이 시간이 다 됐어 오늘 안진걸 소장님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